몇분도 들리가 없어가지고 케찹이 왔네 여기는 꼭 있어야 할텐데 들어가보자 아주 작네 모든 곳이 있는 곳이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제 defect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살라만누이 응 설명서가 있네 자노야 한번 읽어봐라 나는 까막눈이야 중국어잖아 이거 중국어잖아 아 한국어예요 아 죄송해요 두빅 두빅 응 자노 독트로단을 보고있지만 똑같이네 아우 까막눈이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것에 보니까 중국산 펌프가 8,000평 손에 돈이 20만원 정도 왔다 도저히 살도가 없다 딴 데가서 할아버지 펌프차자 산말리다 자노가 또 필리핀 옥션 나타자를 검색하고 있네 빌라 16,000평 그래 1600평 조그맣지 아 아 그 펌프차로 등기다 기름 다 썼네 기름 욕봐야돼 아 참 또 가보자 펌프차로 하루종일 돌아댕기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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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들어가보자 이따 들어가보자 제발 있어라 엄마 엄마 쏘아 4개나 되있노 밑에 발이 어 닭볼쏘 나가다 닭볼쏘 매니 아 이제 찾은거 같아 뭐야 만원이 넘잖아 이거 아 일십백천만 야 잔호야 프라이스 체크해봐라 대리 마을이다 제로포니트 파이브 제로포니트 파이브 오르소 비익이네 와 이게 이게 엄청나게 비싸네 돈이 없어갖고 세보상도 체크 호빈 호빈 짠호야 잭 이것도 5,000개 소네 아 호주머니였어 문지만 펄펄 날리네 돈 다 나갔다 아 원하인드자 범퍼 하나 사기 진짜 어렵다 반나절이 날라갔뻔 가자 이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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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이라 덥다 가게앞에 다가가고 차가 꼼짝을 안하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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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노야 워킹하자 워킹 아이씨 걸어가는게 나갔다 아휴 걸어가자 아휴 아휴 차에 내리니까 똑하네 아휴 아휴 이발 이제 하수구 다 됐다 세면하네 세면하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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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데 걸어가니까 차가 나보다 더 빨리 가뿌네 괜히 내렸잖아 이거 그냥 타고 올걸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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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통 까요 부통 까요 어 수박 워터멜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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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수 officials passage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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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erful 아휴 백두 이 보러 가기 & 비닐 보러 가기 바타 분해하지 봐라 도전 잠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